네, 우리 품질공학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통계, 간단히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하는 이 통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품질공학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하는 와중에서 과정에서 좀 잊어버렸다라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우리 배웠던 책을 가지고 통계책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확률 통계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샘플 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텐데요.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집합은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담고 있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올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 바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다. 자, 그러면 실험은 뭐냐면 실험은 통계에서는, 확률 통계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는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도 당연히 실험이지만, 확률 통계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스페이스에는 표본 공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표본 공간은 뭐라고 했죠? 집합이라고 했죠? 집합인데, 무슨 집합?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으로부터 나온 그 결과가 이산형일 경우에 우리가 이산형 샘플 스페이스, 이산형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동전 던지기라는 실험을 했어요. 토싱어 코인, 동전 던지기라는 실험을 하면, 그걸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모든 결과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Head and Tail, 그래서 이 모든 결과, 동전을 던지는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 그런데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셀 수 있는 디스크릿, 이산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형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추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는, 추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실험의 결과는 1에서부터 6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서부터 6가지의 결과를 모두 담고 있는 이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1, 2, 3, 4, 5, 6은 이산형이에요. 연속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산형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동전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산형 샘플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고객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세본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명도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자, 이런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이런 집합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 사람의 명수는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산형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연속형 샘플 스페이스는 연속형 데이터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에서 130 사이에 모든 값 하면, 굉장히 그 사이에 굉장히 무수한, 굉장히 많은 Infinite Number of Value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0과 130 사이에 있는 모든 집합, 모든 집합,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전구의 수명, 수명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구가 0이라는 것은 딱 출시되자마자 꺼질 수도 있는 거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구의 수명이 0서부터 또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구의 수명은 시간, 전구의 수명. 시간은 연속형으로 보통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연속형 샘플 스페이스. 반지름이 2인 원의 원 위에 있는 점들,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반지름이 2인 원을 표현하고, 그 위에 있는 X와 Y, 이거를 만족하는 X의 Y는, X와 Y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이게 연속형 샘플 스페이스고요. 또 마찬가지에 마지막도 반지름이 2인 원 안에 있는 점들은 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샘플 스페이스는 핵심은 뭐냐면 집합이다. 뭘 담고 있는 집합이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다. 그런데 그 담고 있는 결과가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벤트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subset. 아까 동전 3개를 던지는 그런 실험에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가지를 다 담고 있으면 샘플 스페이스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관심이냐면 그 중에서 앞면이 2개인 경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A를 정의를 하고 앞면이 2개 있는 경우만 우리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전구의 수명에서 전구의 수명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200시간 이내에 있는 전구의 수명이 200시간 이내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벤트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1에서부터 1, 2, 3, 4, 5, 6,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뭐가 관심이냐면 홀수가 관심 있는 거죠. 그러면 1, 3, 5가 되겠고 1, 3, 5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래서 이벤트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확률 변수예요. 맞죠?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는 뭐냐면 펑션 함수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그 원소들을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확률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함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원수들 샘플 스페이스는 뭐였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 하나하나를 실제 숫자로 실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만점짜리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률식으로 함수 상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확률 변수는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각 원수들이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실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EF는 함수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전을 세 개 던지는 그런 실험 flipping three coins 동전을 세 개 던지면 아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죠? 여덟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샘플 스페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정의했냐면 앞면의 개수 y 이렇게 정의했어요. y라는 어떤 기호를 썼고 이것을 앞면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y가 뭐냐면 확률 변수인데요. 아까 확률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각 원수들을 실수로 대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면의 개수가 진짜 숫자로 대응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HHH라는 원소는 앞면의 개수라는 함수를 만남과 동시에 몇으로 바뀌냐면 앞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HHH가 3개잖아요.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HT는 앞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 그래서 2개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 2개 2개 그 다음에 앞면이 1개인 경우는 1로 대응이 되고 HHH는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으로 대응이 됩니다. 즉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 8개의 각 원수들이 즉 각 결과들이 뭘로 변환했어요? 0, 1, 2, 3 실수로 변환됐잖아요. 그래서 NUMBER OF HAT 앞면의 개수는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5개의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행 중고차가 이렇게 5대가 있고 주행거리가 있고 마력이 있고 용량이 있고 가격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5대의 자동차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5대의 자동차를 담고 있는 집합이 샘플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자동차가 71138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했네요. 실수로 대응을 했죠.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동차는 19700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대응시키게 된 어떤 계기는 뭐였냐면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함수는 뭐냐면 바로 주행거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행거리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동차가 주행거리라는 어떤 함수를 만나면 아 첫 번째는 뭐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71138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자동차는 46986이라는 어떤 실수로 이렇게 대응이 된 거가 되죠. 자 이렇듯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 원수들이 실수로 대응이 됐고 그 실수로 대응시키는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바로 확률 변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주행거리를 예로 들었지만 마력이 될 수도 있고 용량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확률 변수는 몇 개 있냐면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샘플들이 첫 번째에서부터 M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 X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이 확률 변수를 만나서 실수로 변환을 했네요. 그 다음에 I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를 만나서 7로 변환됐고 마지막도 이렇게 13으로 우리가 보통 변수 변수하는 것은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보다는 요즘에 보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이런 다별량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셋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샘플이 확률 변수를 만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셋이 딱 구비가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맞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은 많이 해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복습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다. 확률 변수는 맞아요.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 그 결과 하나하나를 실수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그 실수는 두 가지 종류죠. 이산형이 있고 연속형 그래서 이산형 실수로 대응을 하면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연속형 실수로 대응을 하면 연속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릿 셀 수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년 사고의 수 사고의 수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셀 수도 있는 어떤 개수의 개념 디스크릿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이고요. 자 연속형 확률 변수는 어떨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연속형 데이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서울 시민들의 연수입 수입하면 돈이에요. 돈은 뭐죠? 연속형이잖아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뭘 배웠냐면 샘플 스페이스를 배웠어요. 샘플 스페이스는 뭐였죠? 집합이라고 했어요. 어떤 집합? 맞습니다.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 그러면 이 결과 하나하나를 실수로 대응할 때 필요한 그러한 함수가 뭐였냐면 확률 변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우리가 이제 실수를 갖고 있는데 이 실수 하나하나가 얼마나 발생할까? 얼마나 어떤 빈도수를 가지고 어떤 확률을 가지고 발생할지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수를 확률로 0과 1 사이에 확률로 변환하고 싶은데 변환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함수예요. 그렇죠? 이 함수는 들어가는 것은 실수이고 나오는 것은 아웃풋은 0과 1 사이의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함수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률 함수의 특징은 확률 함수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웃풋이 0과 1 사이의 확률이 해야 돼요. 들어가는 것은 모든 실수이면 돼요. 실수 마이너스 500이 돼도 되고 5000이 돼도 되고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도 되는데 나오는 것 이 함수를 통해 나오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의 확률이 돼야 된다. 그런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확률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개념을 하면 샘플 스페이스의 각 엘레멘트들을 일단 실수로 바꿔 뭐를 통해? 확률 변수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 실수 하나하나가 어떤 확률 값에 대응이 될 텐데 어떠한 확률 값으로 일어날까 발생할까라는 확률 값으로 대응하는데 그 대응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 함수로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상자로 설명을 드리면 이 확률 함수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 값을 0과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해 주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함수는 자 이 들어가는 이 실수가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실수가 아까 이산형도 있고 연속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함수의 인풋이 이산형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Math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함수의 인풋이 연속형일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짧게 확률 질량 함수를 그냥 PMF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를 PDF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률 함수라는 게 핵심이고 확률 함수는 들어가는 인풋이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고 용어상에서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PMF는 이산형 PDF는 연속형 다 똑같은 거는 확률 함수다. 그래서 PMF건 PDF건 나오는 아웃풋은 0과 1 사이의 함수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개념을 한번 쭉 복습을 하고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뭐였습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Set 집합이었습니다. 집합 뭘 담고 있는 집합이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으로부터 모든 결과를 하나하나를 실수로 일단은 바꿔야 되는데 실수로 변환하는 그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확률변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함수예요. 맞죠? 확률변수는 함수인데 이름이 변수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확률변수가 뭐였더라? 막 헷갈려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확률변수는 함수였다. 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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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변수로 인해가지고 실수로 변환시켜줬어요. 그럼 실수로 변환시켜줬는데 이 수 하나하나를 다시 확률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그때 작동하는 함수는 뭐였냐면 확률함수였죠? 자 그 확률함수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들어가는 인풋이 이산형일 경우에는 PMF 그 다음에 연속형일 경우에는 PDF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샘플스페이스가 확률변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변환이 됐어요. 이산형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보통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샘플스페이스에 4개의 원수만 있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하나하나가 다 실수로 대응이 되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보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셋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고급 분석을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성향,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미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데이터를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산형일 때도 그렇고 또 연속형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연속형일 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을 어떤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약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게 궁금한 거에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중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는 어떤지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중심 데이터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머리제이션 어떤 요약값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변수가 주어지면 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실수들의 기대값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i, small xi는 뭐냐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fx of xi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 xi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에요. xi의 확률이에요. xi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그 실수에다가 그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곱해준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 곱한 것을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변수 x가 주어졌을 때 확률변수 x의 기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과 또 확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바로 기대값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한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확률변수 x가 있고 이 확률변수는 50, 200, 200, 350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확률변수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52 될 확률이 0.3, 200을 가질 확률 0.2, 350을 가질 확률이 0.5. 여기서 이 확률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위의식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50이 일어날 확률 50, 0.3 200을 일어날 확률이 0.2, 350이 일어날 확률이 0.5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30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합인데 어떤 합이냐면 가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50 더하기 200 더하기 350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가중으로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 웨이트가 뭐냐면 각각 실수가 일어날 확률들이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속형일 때도 마찬가지죠.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는 기대값을 구할 때 아까는 이산형일 때는 우리가 써메이션 기호를 썼는데요. 연속형일 때는 써메이션 기호가 인티그레이션, 적분 기호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다 더하는데 이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값 곱하기 해당하는 확률 그런 다음에 모든 범위에 대해서 더하면 바로 컨티뉴얼한 연속형 확률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간단한 이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PDF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density function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X가 0과 2에서는 2X고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아마 기대값을 이렇게 구해요. 모든 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모든 범위는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과 1 사이가 아니면 다 0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0과 1 사이에 대해서 2X 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0과 1 사이에서 2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X 이렇게 X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PDF가 지금 2X니까 2X 2X 그래서 0과 1 2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적분하면 이제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중심을 알았으니까 이 중심을 기점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variance. 그래서 분산은 뭐냐면 기댓값 평균 아까 mean value 기댓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기댓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요약 값이 분산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일단은 기댓값이 있어야 돼. 2X가 2X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얼마나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제곱의 스케일로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쭉 전개를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분산은 variance of x는 기댓값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의 기댓값 그래서 뭘 빼줍니까? 맞습니다. x의 기댓값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그게 이제 분산 x에 대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이거는 표준 편차 라고 하는데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 있어요. covariance 공분산은 두 개의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요약값입니다. 확률 변수가 몇 개? 두 개. 한 개 있을 때는 공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한 개 있을 때 어떤 흩어짐 정도는 아까 variance로 표현을 하는 거고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약값이 바로 covariance에요. 이 코 이게 코가 이 코 접투사가 두 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y의 공분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대값의 함수로 정리가 되는 거죠. 3번 볼게요. 첫 번째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확률 변수 x에다가 그 기대값을 빼준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확률 변수에다가 그 기대값을 빼준 거죠. 각각의 기대값을 빼준 다음에 그것을 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이네요.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분산은 공분산은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양의 값으로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 양의 관계가 크다. 즉 그 말은 한 확률 변수의 값이 커지면 다른 확률 변수의 값도 덩달아 커지는 경우 그것이 positively big 그 다음에 negatively big 은 뭐냐면 한 확률 변수가 커지면 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가 있는데 x의 확률 변수 값이 이렇게 커지는데 다른 확률 변수는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negatively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covariance between x and y가 0인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경우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어느 방향으로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이런 방향의 차이만 있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뚜렷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covariance x 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요양값인데요. Correlation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covariance의 상관계수는 covariance의 어떤 스케일된 버전이다. 그래서 correlation 상관계수는 covariance에요. 그런데 분모 즉 각각의 variance의 곱의 제곱근으로 나눠줌으로써 아까 covariance는 어땠어요? minus infinity에서 plus infinity까지 그런 어떤 범위로 해서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스케일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관계수는 minus 1과 1 사이로 bou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항상 minus 1과 1 사이에 나타납니다. 상관계수 Correlation이 1에 가까우면 어때요? 1에 가까우면 두 변수 사이에는 굉장히 강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양의 상관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 minus 1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관계 입니다. covariance와 마찬가지로 Correlation도 0은 두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covariance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ovariance 값이 어떻게 딱 나왔어. covariance 값이 15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값인지 안 큰 값인지 잘 몰라요. 상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Correlation을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딱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에 가까우면 좀 큰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여전히 상관계가 큰데 음의 관계로 크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확률변수가 있는데 두 확률변수의 어떤 리니어 컨비닛 선형 결합을 선형 결합에 대한 기댓값과 분산도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1과 x2 두 확률변수가 있고 앞에 상수 ab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댓값은 뭐냐면 각각의 기댓값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분산은 상수가 제곱으로 튀어나오므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확률변수 사이에 상관계수 공분산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2 곱하기 ab 곱하기 코베리언스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댓값과 분산에 대한 특성은 수리통계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안하시지 않으면 수리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걸 다 유도를 했어요. 우리가 유도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품질공학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유도는 하지 않을게요.